이 시각 퇴근길 중부지방은 흐리기만 하고요. 남부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. 오늘은 남부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오락가락 하겠고요. 내일은 전국 곳곳에 한때 비구름이 영향을 줄 텐데요.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고요. 눈의 경우는 강원도에 최고 5cm, 일부 남부지방과 충북에는 1에서 3cm, 수도권에는 1cm 내외의 눈이 조금 쌓이는 곳입니다. 이 눈과 비가 그친 뒤에는 또 한 번 반짝 추워지겠습니다.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겠고요. 모레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도, 주말 아침에는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.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눈비구름이 영향을 주겠습니다. 특히나 강원도 지역에서는 아직도 많은 눈이 쌓여 있어서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. 동해안과 남해안 등 해안가 곳곳에서는 너울을 주의해야겠습니다. 내일 중부지방은 아침에 서울이 2도, 춘천이 영하 2도, 대전이 3도, 청주 3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서울이 8도, 청주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전주가 3도, 안동 1도, 창원 3도가 되겠고요. 낮 기온은 창원 10도,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3미터 안팎까지 높게 일겠습니다.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동안에는 내내 맑겠지만 아침에 영하권을 보이면서 쌀쌀하겠습니다. 날씨 전해드렸습니다. 날씨 전해드렸습니다.